와우 대박 맛있게 됐어요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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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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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우유게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달기우유도 준비했습니다 엄청 맛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대박 맛있게 됐어요 와우 대박 맛있게 됐어요 와우 대박 맛있게 됐어요 맛은 다 ambiente 얘들아 어머님한테 말씀해 보시면 이 케이크 해달라고 엄청 맛있게 잘됐어요 한번 해서 먹어봐요 대박 조금 더 매우 고소하고 너무 고소하고 매운 맛은 매운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와우 와우 고춧가루 두개의 자세한 처리도 하나는 오일을 먹 tertäs하게 먹었지만, 매콤한 맛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쿠키 케이크가 완전 맛있게 잘 됐습니다 집에서 국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이 남는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